저는 한국남자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...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인턴들이 있어요 같이 카페를 가보려고요 카페가 좀 예뻐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었는데 오늘 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학원이에요 아주 훌륭한 학원입니다 갑시다 가까워요 여기서 벌써 크리스마스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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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어 맞아 룸룰 그냥 사진찍기 좋지 않아요? 네 귀여워요 어디서 먹는게 좋을까? 네? 오오 예쁘지? 나중에 친구랑 같이 와요 나중에 친구랑 같이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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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사진찍고 줄게 모타이박 여기 여기 눌렀어 잡아봐 펑 모타이박 이렇게 이렇게 이거 비디오중에 사진찍을 수 있어요 어디서 먹을까요? 1층 2층 땅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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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크리스마스네 전에 왔을때는 이거 없었는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네 제가 주문해도?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어의 넛 모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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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찍을게요 모카이박 사실 선생님은 나랑 같이 찍었었죠? 네 선생님 그 선생님 저 영상본적 있어요? 네 아니에요 영상 안봤어요 좀 봐주세요 여기 설명드릴게요 여기 제 배치남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 실습생 반가워요? 네 1만원 모카이 가능한 나무 나무 너가 진짜 닦아 한국어 어려워요? 네 어려워요 그 학교에서 한국어 방어 뭐하는거 기억나요? 쓰기 말하기 말하기 그리고 미학년의 자리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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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남 교육 제도 뭐 많이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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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에 봄에 입학할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여름 방학 이 끝나고 다음에 6월 더 입학할 맞아요 나도 놀랬어 이렇게 누가 먹을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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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한게 짱 남는 경우도 될까요? 맛있어? 이쁜 깡패에다가 맛있는 망고두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한 사람들 어떤 거 배우는지 그 사람들은 왜 한국어 배우는지 이런 거 안도 있고 탱약도 있고 탱약도 있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다른 거라보다 더 쉬웠다고 말했어요 아 한국어 쉬웠다고 말했어? 궁금한 거 궁금해? 이거 어디 찍 받아? 망고 토스트? 응 망고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에서도 자주 먹나? 이거는 태국에서 많이 먹었거든? 망고랑 라이스랑 코코넛 밀크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거 화이파이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망고빙수 화이파이 망고빙수 저거 제일 기대됩니다 제일 기대됩니다 귀엽죠? 선생님 잘 추웠는데? 응 딸기 그거 저번에 보내줘요 한국에서는 여름때 빙수를 자주 먹어요 네 자주 먹어요 한국은 근데 굉장히 비싸요 하나에 20만동 40만원이야? 응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? 왜 한국어? 한국어? 너도 물어볼거야 생각하고 있어 다시 말해 한국에서 연애하고 다른 언어보다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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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 어떤 걸 좋아해요? B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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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해요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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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고 하하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를 권고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계속 그전이 재미있었어요 뵈로 한국어 광고 좋아고 해주셨네요 이엌 lak lek 원래 물어봐도 한국말 잘 안할려고 하잖아 너는 잘 할 수 있어? 너는 왜 한국어 공부를 해? 안녕하세요 내가 업무 생각 좋아해요 한국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끔 한국어를 알아와서 천천히 해야되요 한국어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아 한국어 배우는게 이쁘다 그 때문에 샘 뭐 다 해봐 running 먹고싶어 띵 띵 띵 띵 띵 먹어도 저거 한국 선택한거 좋아요? 응 좋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을 알아서 포기한다고? 포기한다고? 어떤게 제일 어려워요? 문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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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슨 맛이야? 문법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너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영어 근처 있죠? 세팀 세팀 있죠 이근이가 이근이가 기생충 기생충 아 기생충 기생충 봤어요? 네 봤어요 너도 기생충 봤어? 재밌었어요? 네 거의 왜 재밌어? 이해할 수 있어요? 기생충 내용이 어려워요 네 내용이 어려워요 계속 설명 포스트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해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워? 아 나는 별로 그런거 안좋아 그거 딱 아니야 나 왜? 아 아 이거 너 커비스 네 한국 남자 어때요? 한국 남자? 응 한국 남자? 응 한국 남자 너무 와있어요 한국 남자 한국 역사도 좋아해? 한국 남자 어려워? 배우긴 했어? 응 아 싫어 아 진짜? 진짜 많아요 이거 나도 배상 다 알아 tendency 여기 나비에 어라 그 다음에 나이 나이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이 쪼금 다 어울라 만약에 같이 부부 하면 지금처럼 먹고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 마지막 마지막 시즌? 아! 레코드 안 눌렀나 보다 원래 이런거 많이 있다 걱정 안할게요 아!